1. 선정 이제 그 다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정을 가려내는 방법을 공부를 좀 해보죠. 선정이라는 게 보통 뭐 들어보니까 어느 스님이 해인사인지 어떤지 수행을 하는데 꼼짝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몇 시간이고 그렇게 선정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실 선생님께서 가서 그 점검을 해가지고 아니다 하고 쫓아 냈다는 그런 진짜 가짜인지 그런 풍문이 몇 년 전에 들렸는데 그래서 이게 그 선정을 가려내는 게 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이제 전번에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돼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죠. 선정을 얻는데 정염에 머무는 걸 적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효수님께서 정염에 머무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적정인데 적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 경계가 없고 자기 모습이 없는 것. 요건 이제 최극적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극적정. 그 다음 최극적정에서 이제 그 오래되도록 하면은 뭐 머문다고 돼 있어요. 몇 페이지가 있는가. 거기 보면은 179페이지 보면요.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전주일치라 그랬어요. 전주일치. 이건 전주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 마음을 가졌기에 차츰자 그 의식에 물이 흐르는 진여산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진여산매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등기라 그럽니다.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정염에 머무는 거는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주계획이 합쳐지는 거죠. 주계획이 이제 합쳐지니까 적정 선정이 오는 거고. 선정에서 지속적으로 가면 바깥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안경계를 자의 모습이 없는 거죠. 이런 건 철저하게 무화의 모습이고 공의 모습이에요. 무화와 공을 보고 있으면 지혜라 그럽니다. 근데 주계획이 합쳐진다 하는 거는 해시밀경에도 보면은 이 사마타의 대상은 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분이 주관이죠. 객관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 경계가 없고 자기 모습이 없는 게 최극적정인데 이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걸 마음을 요런 그 안가 밖에 없는 경계를 딱 가질 수 있는 거는 전주일체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이제 이 동정일의 경계가 거의 맞지 않나. 일상생활도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이 안 변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요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요것이 진영산배로 들어가는 거는 요건 등지라야만 된다 해서 등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지가 이제 전주일치부터 등지까지가 동정일의 경계가 아니냐. 다만 전주일치는 이렇게 탁 어깨를 치고 이러면은 이게 흐트러지지만은 등지의 경계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없는 상태라야만 그 등지가 아니겠나. 그래야만 이제 그 뭡니까? 몽중일회라든지 숙면일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등지가 안되면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경계가 올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그래서 이제 선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가려내는 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온효스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금을 비유해 가지고 이 금등어를 갈아본다. 두 번째는 금을 두드려본다. 세 번째는 금을 태워본다. 진짜 금인지 아닌지 갈아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금방에 가서 금을 내비면은 금방 주인의 입에 놓고 이렇게 딱 씹어봐가지고 이렇게 흠집을 내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봤죠. 그렇죠? 영화에서 이렇게 딱 씹어보잖아요. 씹어보고 이런 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읽어볼 테니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진짜 금을 알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 보아야 하니 불에 달구고 망치 두드리며 곱게 갈아다듬는 것을 말한다. 수행하는 사람도 그걸 하니 그의 공부가 바람법인지 알기 어려움으로 삿된 법과 구별을 하고자 하면 역시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이 선정지 진짠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원효 선생님께서 경전에 근거를 하는데 이 경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주위에서도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 원선 선생님이 그래 주를 해 달아놨어요. 이것도 어느 경전에서 이야기한 것을 인용한 것은 사실인데 첫 번째 법은 같은 공부를 해 보는 것이오. 같은 공부를 해 본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같은 공부. 이제 같은 공부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고려해놨어요. 첫 번째 방법 곧 선정으로 연마하는 것은 선정 가운데 어떤 경계가 일어날 때 그것이 삿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알기 어렵거든 깊은 선정이 들어가가 그 경계에서 치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없이 다만 평등하게 선정이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 경계가 마음의 좋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정의 힘은 더 깊어져 마음의 좋은 뿌리가 더욱더 생겨날 것이고 마구니가 나타낸 경계라면 오르지 않아 그 경계는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공부를 계속 해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이 들어가서 계속 치속적으로 쭉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계속 들어가서 평등하게 선정이 머물러 있는 등지의 경계에요. 등지의 경계 쭉 치속적으로 하면 선정이 더 깊어지면 이건 진짜고 선정이 깊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죠. 같은 공부를 해 본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쭉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진짜고 깊이 못 들어가면 가짜다 이런 이야기에요. 두 번째 방법 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 같은 공부를 해도 알지 못했다면 같이 한 곳이 오래 머물러 지내 보는 것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본 뒤 딱 같은 수행에 따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본 뒤 딱 같은 수행이 몸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부정관 같은 거 했다 얘기죠. 그런 거 했다면 지금 다시 본 뒤 딱 같은 몸의 더러움을 보는 수행에 그대로 기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나타나는 경계가 더욱 좋아진다면 이는 거짓 경계가 아니다. 그러나 본 뒤 딱 같은 수행으로 그 경계가 차츰차츰 사라진다면 이런 의뢰의 삽인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선정이 자기 들었던 선정에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정관, 백골관, 수식관 여러 가지 선정을 얻는 방법이 청존도련은 한 4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자기 했던 것, 예를 들어 부정관을 했다. 그러면 부정관은 시체 성능 과정을 열 단계를 공부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도 백골관 같은 경우는 뼈를 관찰한다. 자기가 그걸 익혔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해 보는 겁니다. 이 경계가 계속해서 더 좋아진다면 이건 진짜고 또 안 좋아서 차츰 차츰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 선정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방법은 깊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자기 수행했던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수행했던 거.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이 확실히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세 번째 방법은 함께 오래 지내면서도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다 동원해 가지고 오랫도 그렇게 해 봤는데도 전혀 이게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지혜로 관찰하면 지혜는 이제 불을 태워 보는 거예요. 그 말한 내용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혜로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나타난 경계를 보고 근원을 따져 그 경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견해를 갖지 않고 비어 고요한 것을 깊이 알아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면 사탠 법이 스스로 없어지고 바람법은 저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어 고요한 것을 깊이 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얘기 안 했는데요. 삼매와 지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정하고 지혜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게 선정을 말해줘 보는 데서 생깁니다. 선정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선정이에요. 직관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아는 데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알미고 선정은 보는 겁니다. 직관을 얘기합니다. 선정과 지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선정인지 가짠지 알려면 비고 텅 빈 것을 알아야 된다.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야 돼요. 선정은 보는 데서 생기고 지혜는 아는 데서 생긴다. 어떻게 아느냐.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분석해서 알아야 돼요. 얘기하자마자. 그것도 어떻게 분석하느냐. 원인과 조건을 따져서 분석하고 원인과 조건을 비춰 가지고 가려내는 거예요. 진위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마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 아는 것하고 보는 것. 예를 들어 제가 화두창구 같으면 어제 잠깐 질문하신 스님이 계시는데 화두에다가 계속 자기가 이목구를 하든지 물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대시해 가는 것은 보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정을 얻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을 내는 것은 아는 데서 갑니다. 모르는 채로 뭘까 자꾸 알려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거든요. 의심하는 것은 생각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의심 하나만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러면서 화두에 계속 지속적으로 직관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있는 것. 화두에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건 직관상수 맞아요. 여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비유의 고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면 삿댄법이 스스로 없어지고 바람법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진짜 금을 태우면 그 빛이 금빛으로 빛나지만 금빛 하는 것은 뭔가 이 금등어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뭐 기골이라든지 또는 팔찌라든지 가락지로 변화가 있지만 금 전체 성품은 안 바뀌거든요. 누룽 성품은 안 바뀌듯이 불에다 금을 태워보면 불길을 아무래도 가도 금빛은 빛나지 다름이 빛갈로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정을 얻더라도 선정의 모습이 뭔가 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화공의 모습입니다. 무화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지켜봐가 마음이 텅 비어있지만 텅 비어있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인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텅 빈 것이 안 바뀌고 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마치 금을 태우고 금빛이 빛나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선정의 비유는 금을 곱게 갈아다듬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본디 닦았던 수행의 비유는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고 지혜로 관찰하는 것은 불로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검증하면 사탬법과 바람법을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확실히 맞는데 다른 물음이 하나 있는데 만약 비구니가, 마구니가 비구니가 아니고 마구니입니다. 말이 헛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또 기운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한 며칠 계속하니까 확실히 기운이 떨어지네요. 예.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기운이 안 떨어지지만 하루 4시간씩 연속으로 한다면 기운이 떨어질 만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헛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만약 마구니가 내 마음으로 하여금 선정을 얻게 할 수 있다면 그 선정이 사탬법인지 바람법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자, 마구니가 들어와가지고 앞에 거는 이때까지 내가 선정이 대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마구니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선정을 일으킨다면 요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곳은 미시아에 참으로 알기 어렵다. 우선 선현이 말씀이 기되어 간단히 사탬법과 바람법의 갈림길을 보여주겠다. 이게 사탬법과 바람법을 어떻게 확실히 구분이 되느냐. 앞서 말한 아홉 가지 마음이 머무는 상태를 차례로 수행하여 이 아홉 번째 마음이 다다랐을 때 아홉 번째 마음이 뭔가만 등지입니다. 여기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깥 경계도 없고 자기 모습이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진짜 산매에 들어가는 건데 이 마음이 등지예요. 이것만 얘기해요. 등지 경계 오면 몸 상태가 어떻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선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계기가 될 거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등지 경계에 이르렀을 때는 팔 다리반 몸 전체에 흐르는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머리부터 팔 끝까지 저가 온몸의 기운에 쫙 흐른다는 거에요. 이게.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때로는 이 기운이 흐를 때 그 몸은 구름이나 그림자와 같기에 있는 듯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이게 몸에서 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운이 쫙 흐르니까 형태가 없다는 얘기죠. 몸이 다 사라져요. 형태가 없어요. 등지에 올 때. 특히 그냥 몸이 없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운이 위나 아래에서 나오거나 또는 허리에서 나와 밋밋하게 몸을 감싸게 된다. 뭔가 이 기운이 쫙 나와 온 몸을 쫙 감쌉합니다. 이런 기운이 일어날 때 그 공동은 희할 수 없이 많지만 대충 말하면 열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래서 몸이 기운이 나와서 몸을 싹 감싸는 겁니다. 기운이. 혹시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하도를 참고해서 하수산매될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산매는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언에 따라서 방법은 차이 있지만 산매가 일어나는 건 같아요. 이야기하자면 다만 열고 깊음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면 열 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냥. 첫째는 고요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요하고. 둘째는 텅 빈 마음이. 마음이 텅 빈. 몸이 빈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이 빈 거하고 마음이 빈 건 다릅니다. 몸이 비어져서 안박이 없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건 바뀔 수가 있는데 마음이 빈 건 안 바뀝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셋째는 밝은 빛이요. 마음이 환히 밝다. 넷째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다섯째는 아름다운 즐거움. 아름다운 즐거움. 이건 몸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여섯째는 착한 마음이 일어나고. 일곱째는 알고 보는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여덟째는 모든 번뇌가 없습니다. 아홉째는 마음이 부드럽게 조화되며. 열째는 경계가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경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인데 이 선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선정은 학습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학습해서 알지 못하면 선지식 있게 들어야 됩니다. 경계를 물어보고. 본인이 물어봐야만이 선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런 것은 다 윗대의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한 것을 이렇게 전부 다 기술을 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경전이 나오고, 어떨 때는 논서이 나오고, 어록이 나오고 이러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고 제자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남방에서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적어도 수행자를 지도를 하려면 경론에 대해서 박식해야 된다. 수행체험은 물론 자의 체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도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선지식이 되려면 선과 교를 같이 겸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를 겸하지 않는 선지식은 그 밑에 종장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뭔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 수행에서 나 끝마치 내가 혼자 하면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내가 배운 만큼 후배들이라든지 제가자들이라든지 제자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게 쓰기 때문에 가르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자든 제가신자든 누구든 간 게 도움을 주는 거죠. 고통을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대비심이에요. 제가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중생구제해야 됩니다. 위로는 깨달음과 아래는 중생구제하는 게 버리심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이 단지 선빵이가 정진할 생각하고 도깨칠 생각만 했지 가리킬 생각을 안 하는 것더라고요. 가리키는 것도 뭔가 하면 도깨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내가 수행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라면 가리키는 것은 방편을 실현하는 거죠. 지혜와 방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얘기하자마자.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몸 가르칩니다. 깨달음도 어려워요.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큰 스님이 된다 하면 수시로 말이죠. 소참 법문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로마다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무식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도 모르면서 계속 옳고 주장자 친다. 이거는 지금 모욕 중인 모욕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적어도 법상에서 개송을 얽고 주장자를 칠 정도라면은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이거지. 지도 모르면서 그거 해서 뭐 하느냐는 거죠.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없으려면은 똑부러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소송에 떨어지지 말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이때까지 선지식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 선지식입니까? 만인이 공인한 선지식이 몇 분 안 계시죠? 많이 출연하면 좋은데 이때까지 몇 십 년 동안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축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또는 공부하나 선지식이 있는데도 안 나온다면 겨울하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 교과안거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선과 교를 다 갖추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제과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정밀하게 눈금 하나도 오차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고.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지간이 이익이 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